자, 이 카드를 시작하도록 하지 현재 우리는 이 카드 멸망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0만원이고 이게 반돈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편은 80만원 밖에 없어요 거짓니다 뭐야, 뭐 냈어요? 뭐 내셨소? 흠... 그걸 알려주면 쓰나? 뭔가 좀 진지한 부금 없나? 좀 진지한 부금 좋았어 아주 진지하구만 자, 합시다 자, 그럼 나는 시민을 내도록 하겠소 오픈! 시민이요! 40만원 가와 흐흐흫 가와 아, 미치 가져오시오! 끝났구만 아주 좋소 이 돈 이제 내꺼에요 이제 40만원 남았구만 자, 뭐야 왜 40만원이 남아? 잠만, 200만원을 했는데 씨, 뭐 어떻게 30만원... 10만원이 남지? 왜 돈이 갑자기 늘어나? 돈이 왜 10만원이나 많지? 100만원인데 10만원이 늘어나는데? 뭐 이게... 왜... 쟤야 이거 위조지 피하니까 확인해봐 이거 지금... 구라를 쳤어? 아닌데... 아니, 그럼 어떻게... 2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30만원이 남냐고요 이 양바나 뭐였지... 아니, 이게 합계가 210만원이 되어버리잖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10만원이 왜 샀냐고... 뭐야 이거? 자, 5만원씩 버립시다 니꺼에서 버려야지 왜 내꺼에서 버려? 뭐야 이게? 뭐지? 애초에 내가 4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그럼 왜 10만원이 남지? 뭐지? 오케이, 버렸어 자, 합시다 아, 비쳐버리겠다 진짜 자, 합시다 이제 마지막이구만 아... 역시 노래도 재밌는데 자, 하시오 나는 안전하게 황제부터 꺼내겠어 오픈 오... 조소희다 다음 오픈 그렇지! 아아... 안녕히 가시오... 하하하! 뭐야 이게 승리! 헤헤 흐흐흐흫 봄봄봄봄 이때까지 카이지 이카대였습니다